팀이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연습을 이어나가서 또 기분 좋고 또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또 기분 좋고 애들이 너무 다들 고생해서 또 좋습니다 저도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지금처럼 또 잘하든 못하든 항상 열심히 할테니까 경기장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또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응원하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카드 화이팅! 몇 게임이냐? 찍어요? 어떻게 해야돼? 이겼다? 아싸비야? 아 너무 쌈으로 갔는데 이거 밑으로 어떻게 내려요? 하하하하하하 아 나 뭐 어떻게 써야되냐? 하하하하하하 이거 다 쓰셨네요 아 근데 이거 특수 문자 어떻게 해야해요? 하하하하 음악이 아 이거 내가 올리는 거였어? 네! 아 올라왔다고 신기하다 나 처음 올려봐야 이런 거 하하하하하하 아 잘나왔네 하하하하하하하하 고생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